실제로 도시경쟁력, 국제금융센터지수, 삶의 질 이렇게 높아졌었습니다. 재임기 중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많이 퇴보했습니다. 이 수치를 다시 세계 1위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퇴보했습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반성하셨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시 뛰는 서울의 비전입니다. 세계 1위 도시 서울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세계 1위라고 하니까 어떻게 1등하냐 싶죠? 1등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서울의 지하철은 전 세계 어디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괜찮은 시설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서울을 따라올 도시가 없습니다. 실제로 도시경쟁력, 국제금융센터지수, 삶의 질 이렇게 높아졌었습니다. 재임기 중에. 그런데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많이 퇴보했습니다.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니까 많이들 추상적으로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주거나 교통, 녹지면적, 문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성적표입니다. 미래의 일자리고 삶의 질입니다. 이 수치를 다시 세계 1위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지난 10년 동안 퇴보했습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반성하셨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처참한 성적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도시생사업 예상만 낭비했습니다. 이제 경험을 갖추었고 그리고 10년 동안 쌓았던 비전을 갖춘 저 오세훈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미래서울입니다. 자잘한 글씨를 다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다 발표했던 내용이고 설명은 이미 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 줄거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복하는 서울입니다. 재임기 중에 부동산 가격은 가장 안정됐었습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는 3만 3천 가구가 공급이 됐는데 문재인 정부도 이재명 지사도 벗겨갔습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죠. 스피드 공급 주택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읽어주시고 판단해 주시고요. 최근에 무주택자 모임 집값 정상화 시민 행동 저는 지지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전면 공개 저도 동의합니다. 빠르게 공급하고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가격 확실히 안정시키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착공해놓은 게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1년 내에 완성시키겠고요. 제가 시작했던 경전철 박원순 시장께서 중단시켜서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그대로만 진행됐다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정말 물 건너가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제가 반드시 완성시키겠습니다. 부위서울입니다.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으니까요. 가끔 들어가서 참조해 주시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뀔지 느끼실 수 있고요. 권역별로 준비했습니다. 서부권, 서울혁신파크, 은평유타운을 비롯한 상암 DMC지구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경전철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서남권 정말 중요하죠. 주은공업지역, 용도지구 바꾸고 용적률 상향하고 그리고 구로차량기지, 구로공부상가 그리고 신도림동 재개발 통해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동북권 많이 바뀔 겁니다. 창동 차량기지, 거기에 고촉동과 같은 도움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스타필드와 같은 그런 쇼핑센터가 들어가서 명실공이 서울의 네 번째 도심으로 탈바꿈이 될 겁니다. 제가 만들어놨던 고촉 스카이돔의 모습인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주차장도 넓은 시설이 창동 차량기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동남권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영동대로 지하와와 함께 동남권의 발전을 견인할 것이고 강동구의 역사, 문화, 예술, 관광 거점이 생겨날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심 서울입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그물망 복지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디자인을 새로 시작했기 때문에 디자인 시장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 마이클 씨라는 교수라는 전세계적인 복지 전문가가 저와 몇 시간 세미나를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시장은 복지에 완전히 미친 복지 시장이다 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떠나가셨습니다. 이제 그 그물망 복지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여성, 장애인, 어르신, 청소년, 청년, 어린이, 저소득층, 가로세로로 주거, 일자리, 건강, 급여, 교육, 보유까지 촘촘히 그물망을 짜서 이제 명실공이 복지시장이 되겠습니다. 제 근무 시간의 절반은 이렇게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채우겠습니다. 지난번에 일할 때는 머리로 일했지만 이번에는 가슴으로 일할 생각입니다. 안심소득과 기본소득을 가장 비교하기 쉽게 보여주는 그림이라서 인용을 해봤습니다. 재임기 중에 서울시를 통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전국으로 확산할 건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분들, 자영업자분들께 사무대출하겠습니다. 1억까지 이자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정말 지금 투잡, 쓰리잡 뛰고 계십니다. 이분들 향한 공약은 오늘 아침에 예총 방문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1호 공약이었습니다. 영국의 고독부 신설 벤치마키였습니다. 서울시의 1인 가구 안심특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범죄불안, 질병, 빈곤, 외로움, 그리고 주거불안까지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기구를 만들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제 임기 중에 여행 프로젝트,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가 가장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즌2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시의 모든 행정을 여성의 시각으로 도시의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유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유엔 공공행정상 대상의 여행 프로젝트가 이제 시즌2가 시작될 것입니다. 서울의 행정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던 120 다산콜센터, 이것 역시 AI와 빅데이터를 통해서 확실하게 업그레이드하겠습니다. 도약하는 서울입니다. 도시에 돈, 사람, 정보가 몰리면 일자리가 생기고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동대문 DDP의 성공입니다. 낙후대 가던 서울 의류상권이 이 시설물 덕분에 세계의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언택트,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서울이 바뀌어질지 보겠습니다. 도시, 지역 커뮤니티와 공원이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교통, 자율주행이 바꿔놓을 겁니다. 주택, 주거 역시 개념이 바뀔 겁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도시정책, 용도지역 개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도시계획, 슬리퍼 신고 어슬렁 어슬렁 걸어서 15분 거리 내에 일도 하고 먹고 자고 즐기고 쇼핑하는 모든 생활 편의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생활권 도시계획으로 바꾸겠습니다. 교통정책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와 전기차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아마도 도로 사정도 바뀌고 주차장 사정도 바뀔 겁니다. 주택정책, 4인 가족 중심에서 1, 2인 가구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거 면적도 바뀌고 4인 가족 기준에서 1, 2인 가구로 바뀌게 될 테니까 모든 패러다임이 다 바뀌게 되겠죠. 녹지정책, 제가 시행했던 성공 사례입니다. 한강레상스, 둘레길, 그리고 경의선 숲길을 통해서 가족과 함께 산책하면서 여유시간을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제 자부심입니다. 시즌2가 시작됩니다. 서울 시내의 모든 동네에 자투리 공간은 쌈지공원이 만들어지고 지상철을 지하화해서 녹지공간이 생기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중에 가능한 공간은 오버패스를 만들어서 녹지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15분 술세권의 시작은 내지박 공원입니다. 연트럴파크 경춘선 숲길을 봐주시고요. 그 변화는 지상철 지하를 통해서 실현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울의 마지막 남은 보물창고, 용산을 이용해서 교통의 요층주로 만들고 지하를 이용하겠고요. 파리의 라데빵스를 벤치마킹해서 교통 요층주로 만들면서 실리콘밸리가 연상이 되는 그런 시설불로 만들겠습니다. 한강레상스 시즌2가 시작이 됩니다. 동영상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원래 이런 목적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한강변의 변화, 자전거길, 그리고 산책로를 분리한 것에 더해서 요즘에 텐트를 치고 젊은이들이 많이 즐기고 계시죠? 원래는 이 경인아랍의 길을 통해서 중국과의 백길을 만드는 게 주요한 목표였습니다. 여의도의 선착장을 만들어서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까? 이제 도쿄는 있고 서울로 가라. 이게 실제로 등장했던 기사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의 큰 변화로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보고 싶은 도시, 그래서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투자하고 싶은 도시 만들어서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도시 경쟁력 1위 서울을 제가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제 정치 철학은 수치보다 가치, 발전보다는 성숙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경제 순위보다는 우리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중요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걸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가치중심의 사례, 가치중심의 서울, 가치중심의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발전보다는 이제는 사회가 성숙해져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그런 전세계 모든 나라가 따라오고 싶은 명실공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와 성숙의 사회, 그런 대한민국 수도서울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세계 1등 서울,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 반드시 1등 도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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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